친구한테 이 텀블러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짠!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엄청... 제가 게임하면서 집에서 마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다이소 이 텀블러를 썼어요, 이 빨대 텀블러. 제가 원래도 이렇게 빨대 텀블러를 엄청 좋아하는데 되게 편리하거든요, 엄청. 다른 텀블러에 비해서.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조금 뭔가 계속 쓰면서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뎅스의 텀블러는 근데 이 안에가 보이시나요? 지금 물이... 아악! 아니, 물을 담아놔서 이 안에가 스테인리스 소재예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완전 제 취향 저격. 그래서 남자친구랑도 이렇게 꺼풀이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꺼풀입니다, 꺼풀. 엄청 가볍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 플라스틱이랑 비슷할 정도로 엄청 스테인리스하면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엄청 가벼워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남자친구 거는 여기에다가 담아가려고요. 요즘 남자친구가 운동을 해가지고 이거는 브라운이고 이거는 그린 컬러예요, 여러분. 그린 컬러도 있습니다. 약간 진짜 제주도 같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디자인 너무 잘 뽑았어. 누가 디자인 하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쁘게 뽑으셔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세 가지 컬러인데 남자친구한테는 브라운을 주고 싶어서 요즘에 운동에 완전 빠져서 이따가 한 번 몸 보시면 멋있습니다. 그러면 출발! 자이까. 아니 하울에 봤잖아. 그때 하울에 나왔어가지고. 저 여기 담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게 여기 안에 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닫혀있어.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자기가. 운동화 때 쓰라고. 땡큐. 네, 텀블리 킬레스. 푸르틴 먹어야겠다. 진짜. 그럼요. 요것만 주시면. 여기다 아메리카노데요. 여러분 뚜껑이 진짜 되는지 실험해보겠습니다. 이 흑정에 담겨있거든요? 흔들면 대박. 흐르면 대박. 진짜 신기해. 약간 안 될 것과 불안해는데. 자기 쉐이크할 때 좋겠다. 맞아. 그거 맨날 할머니 온 거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여러분. 오!